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체카게임입니다. 한국도 코로나가 많이 심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은 정말 많이 심해졌는데요. 제가 있는 텍사스에만 하루 확진자가 만명이 넘었네요. 아마도 연말이고 연휴에 가족 모임도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장보기만 해도 평소보다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네요. 사실 저의 목표는 매일매일 비디오를 업로드하는 것이 목표인데 사실 주말에 밀린 일하고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면서 나갔다 오면 그냥 넉다운이 됩니다. 헤벨레해져요. 그래서 한국시간으로 화수목금토는 고정으로 업로드를 하고 한국시간으로 일요일 월요일은 랜덤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가능한 일요일 월요일도 업로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잘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은 소니를 경쟁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마이크로소프트 선 다운로드를 시작한 사이버펑크 2077 다크소울의 새로 추가된 모드, 더컨버전스 싱글플레이 게임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소니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렛츠 고고고 2019년에 소니 내부개발자에게 배포된 문서에 따르면 플스4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스토리 기반의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니는 싱글플레이어가 가지는 몇가지 문제점을 찾아 냈는데요. 첫째, 게임 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모른다. 둘째, 온라인 도움말이나 비디오에서 프리법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 셋째, 스포일러를 만나지 않고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넷째, 마지막으로 플레이했던 것을 잊고 다시 시작할 때의 그 어려움. 이렇게 4가지의 문제점을 보고 했는데요. 이 문제점을 기반으로 플스5의 액티비티, 활동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스5의 활동은 게임 플레이의 장벽 허물기를 목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특정 레벨이나 챌린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고,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제한하고, 게임하다 문제를 못 풀어서 멈췄을 때, 게임 종료할 필요 없이 플레이어에게 진행 방법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 이러니까 딱 플스5 선전해주고 있는 것 같네? 2019년에 플레이스테이션 수장 짐 라이언은 소니가 절대 스토리 기반의 1인칭 게임에서 멀어질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토리 기반의 게임으로 지금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갓 오브 워, 언차티드 및 더 라스트 오브 워스 시리즈의 타이틀은 모두 PS4에서 천만 장 이상을 판매했는데요. 이는 PS3에서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라이즌 제로다운 역시 천만 장 이상 판매가 되었고, 마블의 스파이더맨은 천 삼백만 장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다음, PS5가 출시가 되고 새로운 듀얼 센스 컨트롤러가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이 듀얼 센스 컨트롤러는 이전 컨트롤러와 비교해 햅틱 피드백과 적응형 트리거 같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듀얼 센스를 시현하기 위해 설계된 게임이 모든 PS5에 미리 설치되어 있는 아스트로의 게임방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비평가들로부터 아주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메타 크리틱 점수는 82점에 유저 스코어 역시 9.4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스트로를 개발한 팀 아소비는 아스트로의 속편을 만들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다고 소니 제펜 스튜디오의 책임자 니콜라스가 말했는데요. 니콜라스는 팀 아소비가 듀얼 센스 컨트롤러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연구하기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프로타입을 만들 때 그것 자체가 게임 아이디어가 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고 실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듀얼 센스 컨트롤러는 1년 반에서 2년에 걸쳐 수많은 피드백을 받으며 수정되는 긴 기간을 거쳤다고 합니다. 다음, 완전히 새로운 다크 소울 3의 경험을 주는 것을 목표로 더 컨버전스 모드는 다양하고 새로운 주문, 클래스, 아이템, 무기, 보스 등을 추가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클래스는 고유한 플레이 스타일과 진행 상황 뿐 아니라 고유한 주문, 총매제, 버핑 아이템 및 방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방어구와 특정 무기의 패시브 효과와 함께 새로운 데미지 및 스케일링이 적용되어 모든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새로운 지역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컨버전스는 두 DLC를 포함해 전세계의 커스텀 보스와 커스텀 적이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어가 시약을 이용해 연금술 아이템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연금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크 소울 3의 팬이시라면 한번 해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곳은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다음, 사이버펑크 2077의 미리 다운로드 받기가 GOG.com의 PC버전과 PS4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경우 사이버펑크 2077의 미리 다운로드하기는 사이즈가 102GB입니다. 이는 PS5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후에 PS5 전용으로 무료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날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PS5 버전은 PS4 버전을 하위 호환한 것입니다. GOG.com에서 사전 주문한 PC의 경우 현재 파일 크기가 60GB 정도로 미리 다운로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팀 버전 역시 곧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이 PC버전보다 용량이 큰 것은 아마도 첫날 업데이트 양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GOG.com을 통해서 다운로드한 파일은 실행이 가능하나 아래와 같은 메시지만 뜨고 플레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니가 말합니다. 가서 좀 더 잘하고 아직 12월 10일이 아니란 말이야. 사이버펑크 2077은 전세계적으로 12월 10일에 공식 출시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스테디아와 글로벌 출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12월 9일에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2월 10일 아침 9시에 출시 예정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이 출시되면 당분간 게임뉴스는 쉬는 걸로 크... 농담입니다. 다음... 오늘 플레이스테이션이 자신들의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그리고 새로 올 게임들 PS5라는 제목으로 플레이스테이션에 다가올 게임들을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플레이스테이션에 나올 게임들을 확인해봅시다. 먼저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가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에 PS5, PS4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뭐 이건 다 아는 거죠. 그리고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가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으로 2021년에 출시, PS4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란트리스모 7이 PS5 독점으로 2021년에 출시합니다. 데스루프가 PS5 독점으로 2021년에 출시됩니다. PC에서도 가능하지만 다른 콘솔에서는 PS5 출시 이후 12개월 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아티아는 PS5 콘솔 독점으로 아직 개발 중에 있으며 PC에서도 가능하지만 다른 콘솔에서는 출시 24개월 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 2년이네. 프로젝트 아티아는 이전에 파이널 판타지 15을 작업한 루미노스 프로덕션에서 현재 개발 중입니다. 스퀘어 엔닉스에 따르면 로그원, A Star Wars Story와 The Book of Ellie의 게리 위타가 작가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몬즈 소울은 PS5 독점이죠. 고스트 와이어는 PS5 독점으로 2021년에 출시 예정이며, PC에서도 가능하지만 다른 콘솔에서는 12개월 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체댄 클랭크는 PS5 독점으로 2021년 출시됩니다. 갓 폴은 PS5 독점입니다. 이건 역시 PC에서 가능하지만 다른 콘솔에서는 2021년 5월 12일 이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싹보이 빅 어드벤처는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으로 PS4에서도 가능합니다. 디스트럭션 올스타즈는 PS5 독점으로 2021년 출시됩니다. NBA 2K21은 PS4에서도 가능합니다. 콜옵ューディ 블랙옵스 콜드워는 PS4에서도 가능합니다. 바이오헤저드 레지던트 이블 빌리지는 2021년 출시 예정으로 PC,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가능합니다. 아우 이 게임을 다 언제 하냐. 할 게임은 많고 시간은 없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산업의 미래 전략으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어하며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게임용 넷플릭스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한편 소니에서는 아직까지는 플레이스테이션에서만 가능한 독점 컨텐츠에 계속 집중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이 향후 게임 산업을 접근하는 두 회사의 다른 점일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 연례 회의에서 CEO 나델라는 새로운 콘솔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가 소니의 PS5와 콘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했습니다. 우리는 게이머들이 강력하고 게임 플레이에 정말 좋은 차세대 콘솔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커뮤니티와 함께 최고의 컨텐츠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영진들은 게임 개발 회사 베데스다의 모기업인 제니맥스를 인수해 전세계 30억 명의 게이머들에게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흥미롭게도 CEO 나델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소니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소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수장 필스펜서가 프로토클에 밝힌 바에 의하면 닌텐도와 소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너무 존경하지만 우리의 경쟁사는 아마존과 구글입니다. 닌텐도와 소니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게임 회사들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애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시 만들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수년 동안 클라우드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이 전세계 70억 명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안 소니와 닌텐도와 포맷 전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에서 필스펜서가 언급했듯이 아마존,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클라우드 네트워크 인프라를 가진 회사들입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엄청난 자본과 인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소니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및 AI를 위한 공동 개발 파트너십을 형성했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경쟁사라고 보기보다는 협력사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 클라우드 게이밍은 고성능의 기기를 클라우드에 있는 기기로 실행시키고 게이머의 손에 있는 기기로 그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기기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인터넷 통신망과 웹 브라우저가 움직일 정도의 기기만 있다면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수백만의 고성능 기기를 살 수 있는 사람보다 수억만의 고성능 기기를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더 큰 잠재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성능 기기인 엑스박스 시리즈 X, S를 내놓았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심지어 경쟁 상대로 생각지도 않는 소니의 PS5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듀얼로 GPU가 두 개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PS5 프로는 물론 두 개의 GPU로 로컬 게임을 더 잘 돌아가게도 할 수 있지만 이 듀얼 GPU는 클라우드 게이밍을 위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를 보면 소니 또한 클라우드 게이밍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클라우드 게이밍에는 이렇게 고성능의 기기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엑스박스 시리즈 X 같은 고성능 게임 기기를 만든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서 소니와 닌텐도를 경쟁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게임 관련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식 중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경쟁하고 있는 클라우드 게이밍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미래에 주된 게임하는 방법이 될 것 같은 클라우드 게이밍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제게찍 제게찍 그이야.